KNN은 통영의 조선소 인근 마을에서 성면 피해 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2km 거리 안에 5년 이상 거주하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통영의 경우 이 범위 안에 2만여 명이 거주하는 걸로 나타나 조사 대상을 크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 봉평동 인근 주민들의 성면 피해 관련 검진자 수는 올해까지 302명에 불과합니다. 검진 희망 주민들을 중심으로 실시되면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건강영향조사의 검진 대상입니다. 폐질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늘려달라는 지역의 요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고 해서 진폐증 검사를 하러 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진폐증 검사가 몇 년 될 수 있도록. 수리 조선소 인근 반경 2km를 확인해 보면 미수동과 중앙동, 도천동 일부도 포함돼 주민수가 2만여 명에 이릅니다. 경남도 조례에 따르면 이 반경 이내 주민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통영시와 경남도는 주민들의 검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면 폐증은 초기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호흡 곤란까지 진행되면 이미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빠른 검사와 진단이 중요합니다. 질병을 알고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진단을 받게 되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하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질병,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성면 피해 건강 영향 조사를 위한 경남도 예산은 한 해 약 1억 원입니다. 숨어있는 성면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